자 이제 이렇게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종모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취소 문자도 너무 많이 왔었고 아까 전에는 눈도 내리고 해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구를 좀 알고 싶을 때 구매하기 전일 때 뭔가 좀 사용해보고 어떤지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어찌 보면은 해소될 수 있는 장소라든가 행사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년 한 번씩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종모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3차 종모도 내년에 또 잘 준비해서 계속해서 공구랑 조금 가까워지실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tenho 예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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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주셨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저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만남의 자리를 자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거구요 앞으로 공구 관련 좋은 정보도 계속해서 많이 드릴 거니까 저희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편에 저는 또 이제 공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